자 오늘 보니까 오늘 12월 며칠이죠? 11일! 하늘 머리가 좋으시네 12월 11일 아 여기 왜 계셔? 이렇게 건강하게 박수치시고 같이 노래하시고 하면 머리가 더 맑아지시거든요 그럼 또 건강해지셔 그럼 새해에는 어디로 가요? 나가셔야지 그쵸? 건강하게 해주셔가지고 여기도 병원 유학자님은 어떨지 모르지만 빨리 빨리 운동하시고 자꾸 생각하세요 생각하시면서 오늘이 12월 10일인데 무슨 요일? 이야 역시 어르신들 진짜 좋으시다 12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자 내일은 그럼 몇일이죠? 12일 무슨 요일? 이야 참 대답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날이 갈수록 더 건강해지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년도 2019년도 이제 몇살 남았죠? 한 19일? 한 20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아휴 나이가 한 살 더 모아가네 그쵸? 해는 바뀌어도 어르신들 건강은 더 좋아하리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 안산산한 문화에 있을 땀도 금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공연을 하니까 아마 오늘이 2019년도로서는 이제 아 마지막 소흥년 공연 같습니다 새해 다시 뵙겠지만 새해는 정말 더 건강하시고 박수 더 열심히 쓰시도록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노래 발휘 드리겠습니다 박수가 약해 박수 한 번 더 크게 펴주세요 박수 한 번 더 sharpen — 안신과 나 사이에 stay in the city 정작아가 없었던 꿈 싫으면 풍경하게 지혈 flat 고파 수험에OP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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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